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로제떡볶이를 또 시켜봤어요 치즈치킨, 치즈볼이랑 붕어빵도 있어요 쿨피스 쑤arent cognitive 식 synthetic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떡볶이 맛집인걸로 떡볶이 맛집인걸로 떡볶이 맛집인걸로 떡볶이 맛집인걸로 떡볶이랑 snack 떡볶이 맛집인걸로 무슨 떡볶이 맛집인걸로 어땠은96g México 떡볶이 먹을때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소스 한 끼 소스 한 끼 달콤하고는 마쾌한 맛 사이드리리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단무지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안녕